안녕하세요. 군내 최대 장기렌트 비교견적 카베이의 차차입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태가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관리가 잘 안 된 차에 타게 되면 특유의 불쾌한 냄새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냄새는 방향제로 감추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오래 맞고 있으면 머리까지 아픈 느낌이 들잖아요. 특히 장마철과 같이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악취가 더욱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악취의 원인은 대체 뭔지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 건지 저 카베이 차차가 하나씩 알려드려 볼게요. 제일 많이 알려진 대로 자동차 냄새의 주범의 1위는 바로 에어컨입니다. 최근에는 에어컨 필터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냄새가 심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필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냄새가 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내부에 쌓인 먼지와 쓰레기들이 부패하면서 냄새를 내는 화학물질이 에어컨 공조 시스템을 타고 내부 순환하기 때문인데요. 냄새가 나는 공기에는 세균도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가장 먼저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고 심할 경우에는 에어컨 클리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오염된 스티어링 휠입니다. 핸들에는 운전자의 손에서 나는 땀 그리고 피지나 각종 오염물질이 묻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운전자가 매번 손을 씻고 운전대를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이 산화되면서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스티어링 휠의 냄새를 한 번 받고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손에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이라면 항균 기능이 있는 커버를 사용하고 수시로 벗겨서 세탁해주면 냄새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자동차 시트입니다. 자동차 시트는 운전자와 가장 넓은 면적을 접촉하는 부품이잖아요. 그래서 운전자 몸에서 나온 땀이 시트에 자연스럽게 배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며든 땀이 악취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차량 안에서 먹는 음식물 특히 그중에서도 음료수는 흘리게 되면 정말 최악인데요. 시트를 탈거해서 청소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차 안에서 음식물 드실 때 조심하시고 꾸준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최선입니다. 차량 악취 네 번째 원인은 바로 자동차 매트입니다. 자동차 매트는 조금만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온갖 흙먼지나 머리카락 그리고 작은 알갱이 등의 더러운 물질로 가득 차게 되는데요. 특히 과자와 같은 음식물 부스러기가 방취될 경우 악취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매트는 정기적으로 분리해 털어주고 진공청소기로 꼼꼼히 먼지를 제거해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차량 악취의 마지막 원인은 바로 자동차 내부의 천장입니다. 흡연자의 경우 운전 중에도 습관적으로 흡연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창문이나 썰루프를 열어둔다고 해도 자동차 천장까지 당연히 찌든 냄새가 뵐 수밖에 없겠죠? 비의변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동차 천장에는 소재에 따라 정전기로 인해 머리카락과 비듬 등이 부착될 수 있고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된 오염물질이 차량 내부 악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이런 경우를 막으려면 자동차 내부를 청소하실 때 천장까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좋고 비싼 차를 타더라도 자동차에서 냄새가 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주기적인 내부 청소로 자동차 냄새를 관리해보세요. 의견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매주 화제의 차량 현장 리뷰나 옵션 분석, 구매 꿀팁은 물론이고 자동차에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들이 업로드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국내 최대 장기렌트 비교 견적 카베이의 차차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